슈리취리 작풍도 잘하시는데? 슈리취리 조금도 잘하시던데? 깜짝아 비아버름같아 하지마세요 바로 추네요 선 W 찍었으려나 2 찍었으려나 실수했다 고막을 까이면 안되는데 저 1렙 저 2 이거 오지게 던지죠? 저거 하면 스킬 아니 미니언 어그로 걸려가지고 잘 찾을거 같다 퀵 찍었죠? 라임 밀면 이거 솔캐리야 조심해 아 자르반이 오네 아 뭐 자르반이 오냐 아우 슈짜우 나이스 굿 솔직히 신짜 없었으면 힘들었다 아 이거 큐빅도 나가지고 위험했다 솔직히 이건 정글이 진짜 잘했다 솔직히 이건 정글이 진짜 잘했다 루아우우와앙 티티 이응엔 이응하트님 별풍선 세개 정말 고맙습니다 티티님 세개 뺀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자르반이 미드만 팔수도 있어 쌍버프 가져가지 쌍버프 이거 노리고 오지게 파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르반이 미드만 팔수도 있어 루아우우와앙 기대이 윽박이님 별풍선 한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바라자마저 오네 루아우우와앙 전라북도 코트님 별풍선 한개 정말 고맙습니다 쥬지 펜가입 다들 암호수합니다 쥬아우우와앙 하하 워 아 저 플래시 빨리 쏘지 아깝다 안죽노모 아 KD 똑같은거 봐 사이즈 좋은데? 근데 CS는 왜 똑같냐? 맘에 안드네 어? 어 좀 하는데? 100% 자르반 있거든 이거 깨러가면 자르반 여기서 나온다 괜히 장난치다가 CS나 놓쳤나? 2개? 숙박 빠졌죠? 아 마주친 힐인데 아깝다 벌써 6분이네 맞춰도 이거 들어가지 못하겠다 초식이라서 개망할 수도 있거든요 기미남? 별로요 원딜이나 드세요 아 초식이 메탄 카밀도 초식이 들었으면 몰랐다 이쪽으로 무등 치는거 보니까 좀 저쪽에 좌르반이 좀 있나? 힐 가야되거든요 힐 가야되거든요 블루 먹으러 갔나? 아 맞춰서 근데 들어갈 수가 없다 아까운데? 한번 덱이 타볼까요? 이거 핑화지우로 오거든요 핑화지우로 오는데 아 일단 와드박네 와 이거 개 이분 최소 아이큐 200이다 진짜 이거 그냥 걸어와서 핑화 깨려고 했으면 잡은거 같아 아 이분 진짜 개고수야 이정도로 까비해 투시개를 버리고 플래시를 썼네 아 이거 잘하는데? 아 이거 잘하네 앗 제발 플래시를 쓰지 마라 양심 있으면 아 이거 너무 아깝다 하밀까지 못봤다 하밀까지 생각 못했어 초시개 같은 거 다 생각했어야 했는데 초시개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각 좀 힘드네 빠르게 닌타 빨리 올립시다 이반은 헤르메스 가고 싶은데 상대 AD만 4명이라 퍼블리야 괜찮아 퍼블리야 괜찮아 저 피 맞게로 가거든요 아 그거 너무 빨리 들어갔다 와 싸이온 미쳤다 아 저렇게 들어가도 되는거야? 초시개거든요 그냥 무리 말고 아무것도 못하네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아닌데? 뭐하냐 얘 뭐하냐 아니 왜그래 나한테 아 같은 다 올라오는거 못봤는데 이거 이거 맵 리딩은 못했다 아 이거 실수했다 아 이거 실수했다 맵 리딩 못했다 그냥 포탑 깨고 내려갈거거든 솔직히 카밀 라이즈까지는 얘기했거든 아 근데 바텀까지 올라올줄 몰랐는데 뭐 크게 이 손해를 아니야 아니 적팀 조합이 조금 빡세네 바텀 일단 크게 망하긴 했는데 근데 룰루가 5킬이라서 이거는 향로 빨리 나와도 괜찮겠다 룰루가 5킬 룰루야 룰루야 잡았나? 잡았다 아 너무 아까운데 와우 걔는 잘해 잘해 보수 보수 아 이거 양보해주네? 먹을줄 알아봐 나도 미쉬해준다 해주는척하면서 환기 먹어버리기 아 거기까지는 거의 내급 물인데? 아 그 와중 살았어 와 내급 물이 똑같이 했는데 왜 전부는 사냐 이게 바로 챔프차인가? 아 똑같은 물이 했는데 전부는 사네 5대1에서 버티는? 진짜 그는 대체 라이즈 죽이러 갑니다 어디까지 갔냐 분명 여기서 지껏 비현타는 각인데 그저 떨어지기 마련 그저 떨어지기 마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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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뭐야 저거 애들 나 먹으라는 거야? 그럼 땡큐지 진짜 허가 먹으러 가네 한타해도 되겠다 그냥 뭐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냥 한타하고 끝내도 되겠다 하지만 저는 골렘충이기 때문에 골렘 먹고 갔습니다 아 짜오야 저거 짜오 본능이지 솔직히 아소나 시짜오나 거기서 거기져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 짜장이 바로 신나게 던져버렸거든요 저거 좀 막아줄래? 나 이거 밀 수 있는데? 뭐 안 막아도 내가 다 죽여버리면 돼 뭐야 안 오네? 민현이 믿는데 어떡해 카멜 저거 페르몬스 신발이라 저거 너무 유도하게 되는데?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 나 와드 박는 거 아니지? 와드야? 따라가볼게 아 까비 무빙 좀 잘하네 무빙 좀 해야 하는데 너무 들어갔다 너무 들어갔다 10위로 일단 플래시 다 빼긴 했는데 10위로 일단 플래시 다 빼긴 했는데 10위로 일단 플래시 다 빼긴 했는데 신짜오가 안 모이고 그냥 잘 봐봐 내꺼다 신짜오가 안 모이고 미드에서 파밍해가지고 이거 근데 상대도 조합 꽤 괜찮아서 저희가 지금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려야돼 모여가지고 차라리 이걸 밀는거 어때? 우리 상대 포탑 없으면 그냥 개발하는데 지금 날짜로 오지 않을까? 아 뭔가 일단 안보이는게 무섭다 아 뭔가 일단 안보이는게 무섭다 어디서 한순간에 튀어나올거 같아 상대도 막 파밍하려고 존버하는거 아니야?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먹어 가비 좀만 더 늘었다며 회오리 마침 들어갔었다 아 아 이게 진짜 시야가 불안한게 진짜 뭔가 좋을거 같단 말이야 상대가 이런곳에서 숨어있을거 같아 뭔가 기부타시긴 한데 뭔가 기부타시긴 한데 뭔가 기부타시긴 한데 포타피비없다 별로 은하 밀자 성타 몇듯 쳐라 그냥 나이스 아 이거 그냥 한타 못줬네 형 아 이거 그냥 한타 못줬네 이거 일단 미드에서 터진거 뭐지 미드에서요 티아 에э 에어디 에 실패 이것을 ле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